그 여자가 막 선재형한테만 오늘 밤 같이 있자고 아주 그냥 근데 우리 어디가? 단 둘이 조용히 있을 수 있는 거? 나 오늘 안 들어갈 거야 자고 들어갈게 걱정 마 뭐하는 사람이? 그래 운명이 바뀌었다 치자 근데 바뀐 삶이 더 낫다고 어떻게 확신해? 언젠가 널 다시 만나게 되면 말하고 싶었어 나도 너 좋아했다고 그러니까 네 말은 그때 너도 나랑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은?